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냐? 나는 공부를 하고 내 분야에 내가 무엇을 연구를 할까? 이런 거 키를 잡아야 되죠. 그러면 지금 내 분야가 어디에요? 공무원이죠. 공무원들이 바르게, 공무원으로서의 바르게 행동하는 법칙을 우리가 찾는 데에 연구를 하겠다 이래 되면 되죠.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내 주위에 같이 있으면 같이 하자. 이게 전부 다 누구는 가정생활을 바르게 해서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데 나는 이 연구하면 해보겠다 이러면 이 전법이 지금 나가 갖고 있는 이 법문이 5만 군데 연구 다 할 수 있게끔 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키를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이쪽 분야에 연구 좀 하면 좋겠다. 그럼 나도 이쪽 분야에 연구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누구도 이쪽을 하네?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죠.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놔 놓고 우리 모의가 하자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부터 연구하라는 거죠. 그럼 내가 연구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누구 같이 하면 좋겠다. 그러면 이걸 연구하던 사람을 찾아서 모여야 돼요. 그럼 그 연구팀이 되죠. 왜? 너도 연구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팀에 소속할 방법이 있지. 너는 연구 안 하다가 저쪽에 나도 가면 안 돼요? 뭐 했는데 가져와봐. 그게 짝을 만나는 거예요.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짝을 만나야 돼요. 네 혼자는 잘 안 돼. 왜? 그런데 저마다 소지를 달려줘 가지고 그거를 하더라도 이거 치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에 또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융합돼야지 작품이 된단 말이죠. 이런 거 연구원. 해동대한민국은 인류연구소입니다. 그래서 그 자료가 다 들어온 게 우리가 갖추는 지식들이에요. 이것에 이 안에 얼마나 모순이 아직까지 들어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바르게 못 가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연구를 하는 데가 해동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인류가 쓰던 방법대로 바르다 하고 좋다 하는 걸 다 가져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정보를 인수 맡아 가지고 이걸 연구할 수 있게 돼 갖고 있었던 거죠. 이 연구가 한 개 한 개마다 다른 이 논문으로 정리가 될 때는 이거는 사회가 어마어마한 길을 찾아내기 때문에 인류를 가리킬 수 있는 지도자 국민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이 작업 안 들어가면 안 돼 2013년도부터 인류를 가리킬 수 있는 아젠다가 나왔어야 돼요. 그런 것들이니까 앞으로 정법 가족들이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. 요새는 AI가 돼 갖고 나는 사랑이 돼서 이렇게 하면 우리 정법 강의 속에서 사랑에 붙은 건 다 나와. 이 만 개 이상을 만 천 개, 만 이천 개 가까이 해 놨으니까 사랑이라는 카테고리에 붙으면 다 나온다니까. 그래서 이걸 꺼내고 이걸 모아 가지고 이걸 들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아이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? 결혼 치면 다 나오거든요. 이걸 끌어다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.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도 결혼하는데 저쪽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연구하고 있었네. 이분들이 우리가 모일 수 있는지 한번씩 만나보는 거죠. 같이. 이게 연구원들입니다. 우리는 연구 안 하고는 절대로 남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. 그런 것들을 나도 그렇게 해보고 나는 또 이 사회에도 간부 직책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걸 만들면 기법을 또 잘 알지요. 내가 그렇게 할 때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끌어 줄 수 있는 위의 분이거든요. 그런 팀들 팀들을 내가 이끌어 주고 아래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간부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 있어야 됩니다. 연구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.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 좋은 아젠다 같고 국제사회에다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리더가 하는 거죠. 같이. 이런 것들이 대전에 무슨 과학 있다라고 하는데 너는 과학 그거 가지고 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 간다. 뭐 이끌어? 너는 과학 하는 거는 국민들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게 이게 인문과학이라 해야 돼.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과학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야. 지금 우리 과학 하는 거는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돌아오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.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고 그쪽은 흑이한 사람들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. 전시 과학자가 되라고 하다가 전부 다 표인된단 말이에요. 국민들이 세금만 낭비하고 난 결국 아무것도 못 해. 몇 명만 해야 나중에. 우리가 할 걸 찾아야지.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잡아야 돼. 이제는 내가 이제 나라에 소환이 됐으니까 안 됐을 때는 그냥 뭐 일반 우리 백성들이 묻는 것만 내가 대답했는데 소환되다가 보니까 질량 있고 지기가 높은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찾아오니까 너거가 물어라. 이래서 이제 이게 나와요. 이제 소환해 붙잖아. 소문 낭붙고. 천공 스승님이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을라 하다가 비비 보다가 쫓아와요. 그러니까 고른 거 하자. 감사합니다. 너 sau always. 손님을 놀라. 손cu님이라고. 세가YNこんにちは.